네, 이어서 오후짱 공략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KTV 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김태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오늘 종목 슬림화 장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심 종목 어떤 걸로 선별하고 계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유망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업체는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국내 1위 임플란트 제조업체고요. 해외 시장에서도 10여 군데 자회사가 진출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경쟁사들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진출했다는 점, 그다음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가격이 부담이 된다는 점이 있는데 아직 경쟁력을 의심할 만한 증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해외 시장의 큰 성장성을 생각해보면 가격 부담을 생각하시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가 3만 6천 원. 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투자 전략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7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KTV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태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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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